이 영상은 음식 좀 깨끗하게 먹어주세요 묻으면 좀 닦으면서 먹어요 라고 요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한 설명 영상입니다 사실 지난 자이언트 닭다리부터 열심히 닦으면서 먹고 있는데 이게 닦는 모습이 화면에 안 보이니까 안 닦으면서 먹는 줄 알고 계신 것 같아서요 그만큼 편집이 자연스러웠다 라는 뜻이니까 행복합니다 그러니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큐 그래도 먹고 싶어서 먹기 좀 더 먹으니 저는 대충 먹는데 이런 걸 먹으면 더 많이 먹어서 이거 먹으면 더 먹으면 더 먹으면 더 먹어요 이거 먹으면 더 먹어야지 이거 먹으면 더 먹으면 더 먹으면 더 먹으면 더 먹으면 더 먹어요 어머!! 감사합니다.